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한테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 당대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치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다 생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이번에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겠습니까? 특히 문정권 하에서는 주택정책이 실패하면서 전시의 보정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집을 급하게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연걸 같은 식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준대다풍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택가격이 유지가 되면 되겠지만 주택가격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품이 조정이 되면 결국은 거기다가 또 미국의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인해가지고 결국은 상당 기간 동안은 금리가 고공행진하게 될 것이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2년 넘게 어떻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참 난 상상이 안 됩니다. 2년 넘게 영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서울대학교의 문제성 있는 그런 발언을 분명하게 잘 사회에 제시하는 서울대학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우리나라가 발표된 것보다 빚이 훨씬 더 많다고 하네요. 그 빚을 대부분 이제 전체 자금까지 합치게 되면 이 한번 보시죠. 김세직 교수 이야기입니다. 전세 보정금과 준전세 보정금이라는 가계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부채에 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세 성격의 그런 보정금 성격은 가계부채에 더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세직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2020년도 우리나라 전세 준조세 보정금 부채를 851조 원으로 추산했고 이 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현재의 통계방식으로 직견한 가계신용 1862조 원을 더하면 지난해 2021년도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가계부채 총량은 2713조 원이 이린다. 이렇게 김 교수는 분석이. 그럼 이제 2713조.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한 2000조 정도 되니까 그러면 4700조.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가 지난번에 방송을 내보냈을 때 한 2000조 넘는 걸로 추계를 했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6700조 정도 되네요. 이것은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130%를 넘는 수준으로 기존 통계 방식으로 집권해 볼 때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도가 공식적으로 한 100%를 간신히 넘었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뜻한다. 빛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IMF라는 그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한 103% 정도, 106% 정도를 보니까 간신히 100%를 넘었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세직 교수가 추계한 것은 103% 정도가 아니고 100 몇 프로입니까? 130%를 넘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금리가 계속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지겠구나. 오늘 참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 말씀은 어떻게 살려고 하면 다 살 수 있는데 유나 가족 일가 죽음을 보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살 길이 또 다 나오는데 이게 심영희님이 35시면 살아갈 날이 구말리인데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그것도 자식 목숨까지 사회가 이 나라에서 뭘 보고 자랐겠나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목 가운데 하나가 뒷심이거든요. 뒷심 그리고 꼭 참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내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뒷심과 인내심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세상사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힘은 풀리지 않을 때 풀리는 날까지 참아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5세 되신 분들이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언젠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으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 떠오른 사람이 참 넥슨의 창업자였던 누굽니까? 넥슨의 창업자가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병이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거 정세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지만 별 거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걷기가 참 도움이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걷기 중에 하나가 또 등산이겠죠.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비행 청소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걷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걷기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스포츠뿐만 아니고 심신을 안정하는 데는 탁월한 그런 종류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주 씨. 김정주 씨네요. 참 안 됐어요. 김정주 씨가. 그동안 고초를 많이 당했겠지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가치 판단에 중요한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이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생명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선택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자살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고대 그리스 철학 같은 걸 공부할 때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신체를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악하게 생각했더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묘지에 묻힐 수도 없고 그리고 장사도 치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는 다신교였으니까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고 신의 것인데 자기가 그냥 처분을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살을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위로 우울증이라는 게 큰 문제는 문제무왕입니다. 언젠가 우울증을 직접 알았던 작가가 아주 짧은 팜프레스 성격의 책을 쓴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우울증 환자가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경험을 이렇게 다 기술했고 그걸 또 미국의 정신의학계의 의사들 모임에 가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참아내는 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미덕이지 않습니까? 참아내는 것이 바닥이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거든요.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참아내는 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필요하죠. 오늘 여기 라나님이 걷기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전이 되는 거죠. 자기하고 대화도 하고 세상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냥 그 걷는 자재 자체가 엄청나게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프랑스에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재활치료를 할 때 그 길을 소개하신 분이 나는 걷는다. 혹시 여러분 다음에 서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은퇴를 하게 되면은 실크로드를 한번 걷는 것을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아내는 뭐 은퇴하기 전에 죽어가지고 혼자서 실크로드를 이행한 길을 나는 걷는다는 책으로 1권 2권 3권 정도 3권 변했을 겁니다. 저는 심신안정을 계속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데 참 그 왜 그렇게 특정인의 죽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주 씨는 너무나 참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또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국도 뭐죠?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을 못하겠죠. 악이 융성해가지고 악이 그냥 창글해가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다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단련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에서 집안이 좀 가난하고 집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초년 고생을 했다 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단의 시기를 거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우슈비치의 감옥에 갇혔던 분들도 다 자기가 당한 그런 모든 삶의 일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생존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다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미를 행불행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행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여러분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내 삶에 허락된 모든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모든 시간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함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방송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매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이니까 그 새날에서 자기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지금 함께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1분 후는 또 새로운 시간이니까 그 생의 자기가 주어진 생의 모든 순간들을 최상의 뭡니까? 그런 성실함과 진지함과 치열함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순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들이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참 박소연님이 멋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정주 씨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 이렇게 아까운 겁니다. 저를 안 만났으면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그래서 참 사람이 뭔가 사람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뭔가를 믿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든 존재고 뭔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의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분주함에 의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출시에 의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뭔가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거나 뭔가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같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편남하면서 느낀 것은 아 사람은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고 때로는 자기한테 기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무언가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샀는데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보다 큰데 세계 36개국 중에서 유일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가 이제 104.3% 김세직 교수는 130%라는 거 아닙니까? 전세 보전금을 합치게 되면 한겨레신문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104%다. 한국의 실질 가계부채가 2713조원이다. 이게 오늘 김세직 교수의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온 거네요. 빛을 참 빛이 겁나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 치피 사받은 아버지가 빛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한참 감수성이 강한 때 고등학교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빛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특히 이제 대공황 1929년도 대공황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는 평생 동안 그 기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참 아껴 써야 되고 어떻든 간에 고정비 성적이 그런 지출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고정비 성적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결국 빚을 갚으려면 성장률이 높은 시대는 빚을 갚기가 쉽지 않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물론 특별한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에 비례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 늘어났는데 빚정가율이 뭡니까 그것보다 두 배나 이렇게 되고 하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세직 교수 말씀은 지난 30년을 보니까 역대 정권의 모든 정권이 한 번 마칠 때마다 성장률이 1% 정도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5년 1% 하락법칙을 막을 수 없으면 제로성장 너비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기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추세선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하는데 추세선을 바꾸기가 힘들고 그 추세선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뛰어난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참아내거나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그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돈 달라 저기서 돈 달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또 선거 때문에 돈 풀어야 된다 돈 풀어야 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또 돈 푸는 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경기 부양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30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일본이 여기 보시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기 부양을 반복하면 버블이 생길 것이고 구조 계획이 없으면 경제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 효율이 떨어졌던 부분 시전이 끝난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겠느냐 지금 대구 광역시 시장이 지금 취임하기 전인데 홍준표 시장은 이미 경상도지사 같은 걸 경험해보니까 이래 물코를 알지 않습니까 공기업 18개를 10개로 줄이고 딱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거든요 올바른 길이거든요 얼마나 공돈으로 뭡니까 파티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까 특히 교육계 학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보시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갑이 얇아진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빚은 빨간색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니까 본인이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빚을 계속 늘려온 그런 종류의 우리 살림살이가 계속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none